지난 시간과 다른 거, 이번에는 전반전, 후반전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점수는 합산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강해지겠는데. 발 없어질 것 같은데. 자리로 위치해 주시죠. 신발 다 벗어야죠. 양말도 벗어야 되나? 네. 양말 벗어야 돼. 우리 늘 양말 벗었는데. 아까 골키퍼 했던 사람이야. 누가 먼저 하는 거 정해야지. 아니, 그리고 양말 벗고 털지 말자. 우리 녹화가 장시간이라 양말 벗고 털지 말자고. 누가 털었어, 또. 죄송합니다. 다들 이렇게 민감하니까. 퐁당퐁당으로 서세요. 사바사로 서요, 사바사. 퐁당퐁당. 추월 있어, 추월. 추월 있지, 당연히. 추월 있어, 막 추월할 거야. 준비됐습니까? 호빵.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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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 누르지 마. 여기다 더 아파. 여기다 더 아파. 뭐야, 뭐야. 잠깐만. 누워야지. 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네.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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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그래? 그래도 단언가?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없습니다. 실패. 어, 뭐야? 없었나? 아, 없었나?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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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인수. 인수. 정답. 장미. 장미. 실패했어요. 누가 자꾸 나가는 거야. 다 그래? 다 그래? 그래? 모르겠다. 그래? 장미. 장미? 네, 장미. 정답. 어, 앉아요? 이만에 앉아요? 여긴 그냥 가도 되지. 한 글자씩 해야 되나? 한 글자도 되고 다 돼요, 오빠. 여러 글자로 해도 돼? 어. 오픈한 글자. 발이 있으면 발을 외워서. 발을 외워? 발을 외워? 어, 발이면 발 뭐 정 이런 거. 발을 저기서 하라고. 뭐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봐봐. 두표잖아. 한꺼번에 가서? 오빠. 어, 아르바이트. 아니구나. 실패했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좋아. 가자. 야, 빨리빨리. 밀렸어. 뭐야, 뭐야, 뭐야. 뒤에 뭐야, 안 했어. 형, 금산, 금산. 출력. 정답. 야, 근데 이 앞에서 똥 빼가네. 방출. 방출. 아이, 너 똥 빼갔어, 출력. 입자. 공장. 자빠졌지? 아, 이거. 아, 쟤 뭔 입... 근혁. 또 옆백 아니야? 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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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에서 남백 아니야, 한글자씩. 아, 미치겠네. 상주. 하막. 남겨. 이타. 심지. 바디. 서류. 정답. 안 돼. 내 거 있어. 노래. 노래. 정답. 오예. 노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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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니, 과니. 승관이. 과니. 승관이. 과니. 전반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일단 세볼게요. 일단 제가 먼저 할게요. 두 글자. 두 개 나와. 두 개. 두 개 나와. 28개. 28개고 21개. 21대 2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나이스, 잘한다. 그렇지. 마피아 돈 올려, 마피아 돈 올려. 제 하나 나옵니다. 어? 여기를, 게임 틀을 한 번에 못 뛰어넘으면 탈락. 어머. 여기요? 어. 그러면 유진이. 자신 있는 사람은 하라 이거지? 유진이만 잘해. 왜? 아니 이거 다 뛰어넘을 수 있잖아. 행영이 여기요. 행영이 여기요. 행영이 여기요. 안 되겠다. 행영이 한 번. 안 되겠다. 여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할게. 정상적으로 그냥 할게. 진짜 대단하다. 위치로 자리해 주시죠. 야, 우리 이거 똑같이 할 거야? 각 팀의 대표 두 명씩 어때? 세 명. 세 명.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로 제대로 3명. 에이스 선발. 에이스 선발. 에이스 선발. 세 명 딱 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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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성 선배님. 어. 아니. 차라리 나. 성돈이 형이랑 성돈이 형이 유식하셔서. 근데 슬프다. 차라리 나는 뭐야. 차라리 나. 근데 이거 진짜 사람 고르는 게 대놓고 고르니까 되게 좀 그렇다. 기분이 언짢네. 야, 이번에 만약에 고름나는 거 그냥 문장으로 얘기한다. 오케이. 어, 그럼 단어 얘기하시면 아예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어허, 제이비. 아, 너 뭐라고요? 홍돈이 형. 홍돈이 형. 홍돈이 형. 홍돈이 형. 홍돈이 형. 보여주자, 보여주자. 홍돈이 형. 브레인이 먼저 보여줘요. 아, 여기 누구? 일단은. 예나 못했어. 아, 저기 종민이 오빠 뽑아야지. 어, 쟤는 픽스야. 그 다음에. 예나 나와. 예나 나와. 예나는 이제 제이비냐 상여비냐인데. 상여빈이는 건강해도 이게 없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알아듣기. 이게 없어. 자, 이번에는 내가 오늘 내가 보여준다 진짜. 객긋한 친구라. 자, 결승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무릎달리기. 하자, 무릎 달리기 무릎 달리기라고? 자, 화이팅! 우리가 무슨 걸 이겨야 된다? 걱정 마요 마피아 형, 걱정 마요 야, 우리 응원과 준비한 거 네가 할래? 아, 아까 지금 보여줘 그거를 라쿠카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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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 이건 너무 아, 징긋했어 원래 아까 저쪽에서도 밟혔는데 3대3 대결이기 때문에 1당 100을 하셔야 돼요 가자, 파이팅! 파이팅! 안 맞아 버텨야 돼 종일이 형 열심히 해 주세요 종일이 형 열심히 해 주세요 종일이 형 열심히 해 주세요 화이팅, 정답 통구이, 정답 조카, 정답 나 되게 잘해! 유추, 유추, 유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요 빨리 가, 빨리 가 아, 저 두 분 일부러 자꾸 눕는 거 같은데 아, 빨리 해 아, 빨리 해 야! 재선아,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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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봤어 야, 이건 가면 우리가 이긴다 가면 우리가 이긴다 가면 우리가 이긴다 한 번에 뛰어넘어, 한 번에 보여줘 재선아, 한 번에 됐다, 나 태졌다 재선아, 한 번에 됐다, 나 태졌다 아, 나 태졌다 아, 부추기 있어 아, 부추기 있어 아, 부추기 있어 빨리 뛰어가 먼저 눌러 누가 눌렀어 누가 눌렀어 인도 시바 신 시바, 인도 시바 신 정답 뭐야 형 다 부추기지 마 하, 하 하 보수 정답 오케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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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제꺼라니까요, 도전 저기 팬 말이 있어요 오케이 나의 집 나의 집 실패 와, 누나 엄청 많이 안 좋네 아, 까먹었어 실패 남은 글자 4개예요 야, 린아웃 린 해, 린 린 린 린 제발 그러지마 아주 제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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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국어대사전에 없어요 어머, 어머, 선생님 린 씨가 뻔히 살아있는 거네 단어가 없어요 자, 단어가 더 이상 없습니다 린 자, 이거 근데 잠깐만요 주인을 아까 옥이 말씀하셔서 맞힌 분 안 계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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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또 승부에 향방이 낼 수 있는데 아니야, 종민이 형 아니었어요 두 개 받아야 되는데, 나 자, 이거는 본인이 가져가야 될 카드를 못 가져가서 아쉽지만 아, 이거 무조건 받아가야 되네, 그럼 아시죠? 야, 옥이 가져가려면 이걸로 뛰어서 널 가장 멀리 뛰는 팀이 먹기 좋다, 좋다 헤이, 헤이 좀 하자, 야, 하자 야, 우리 대표팀 축제 원래 제성이 있으니까 형, 나 야, 멀리 간 팀이 먹는 거야 죄송합니다 멀리 가는 사람이야 딱 멈춰 있는데요 자, 여러분 똥도 묻은 놈이 한 번 더 묻는 게 나아요 그렇지 비도 어? 젖은 놈이 젖는 게 나 야, 잠깐 멀리 가는 것도 이상하다 심리적인 거를 너희들 이용해 줄게 여기를 넘으면 괜찮은 거야 이만큼 오면 안 아프다 참고로 이만큼 오면 안 아프다 너 이거 된다 야, 이거, 이거 나오면 아니야, 이 정도면 되지 자 저 앞에 딸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이야, 아들 아, 아들 도연아, 너 엉망이구나 도연아, 너 엉망이구나 형이, 거기만 볼게요 정말 경주마처럼 여기 보지만, 멈추자 가자 아주 올린 거 봐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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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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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지연아 여기예요 바로 여기야 죄송해요 왕재성 씨 똑같아, 오빠 야 야, 야 진짜 오실지도 않는다 아빠는 죄송해요 그렇게 재수가 좋은 상황이 아니야 저기 저기 황재성 승! 황재성 승 그래, 그래 못해, 나 못해 황재성 승 야 자, 재성아 오빠 진짜 너 꼬미 가서 자랑해 형 이거 대포로예요 형 진짜 야, 이거 봐라 너 이거 슬로우 걸리지 뛰는 거부터 해가지고 레전드 짤 이거 뛰기 전에 광고 붙을 수도 있어 그럼 야, 빨리 나와야 돼 호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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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케이 이따 바디 깨어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오빠 챔피언이에요 오빠 챔피언이야 무리를 걷는 마음으로 해서 야, 진짜 오기로 했다, 오기로 오기로 했어 자, 카운트 해 봅시다 예스 야, 이겼다, 이겼어 네 개 나와 네 개 나와 세 개 11 대 11 네 개 나와 오케이 15 대 15 나 저 상암동 지하판이야 세 개 나와 세 개 나와 세 개 나와 하나 둘 오, 둘 좋아 마지막에 없으면 널 좋아해 야 야 야 야 55 대 42로 네 번째 경화활동 정집판 예 투표권 야 이런들 다 찾아낼 거다 멋졌어 멋졌어 자, 네 번째 교화활동에서 승리한 정집판에게 추가 투표권을 한 장씩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해 저렇게 열심히 했는지 투표권도 못 받고 감사합니다 교화활동에서 진 성실바는 동작 페널티를 지금부터 수행하셔야 돼요 우와, 첫 검증이다 이 팀 진짜 그래, 첫 검증이야 그래서 기를 수고한 거네 그런데 이번 검증이 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아마 아마 아마가 너무 많아 저 호빵 아저씨 네? 드디어 비장의 무기를 띄우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섯 명이 동시에 이 단어를 노골적으로 표현해주는 걸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아, 예, 대놓고 아니 대놓고 성실반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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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동이 형이 마피아여서 있지! 이걸 이끌어내서 여기서 정답을 알아내서 다음으로 살아올 수 있는 아니, 안 쓰는 마피아 아니, 하면 안 되죠 아니, 보여주면 나는 보여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 의견을 접는 대신 니네 나한테 얘기할 때 너무 눈 그렇게 뜨지 마 다른 방송에서 형도 좀 못 보겠어요 아니, 니네 너무 가끔 내가 푸노라 의견인데 왜 그래?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한 명씩 해 아니, 아니, 다 같이 하는데 다 같이 하는데 니네 너무 가자, 가자 나 엊그제 애들 입학했단 말이야 부탁합니다 아빠 이렇게 쪼는 모습이 애들한테 보면 안 좋아 잘할 수 있지? 마피아들 가자 가자 애매하게 보지 마 지금 누구 보고 있는 거야 잘할 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보고 계신데요?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연결동작 안 되고 일시정지 하셔야 돼요 딱 끝까지 끝내야 돼 이게 근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히 쫄려 자, 가겠습니다 셋 하면 바로 해주세요 일시정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끝났어 오케이, 끝났어 하나, 둘, 셋 오케이, 끝났어 오케이, 끝났어 이제 너무 됐네 뭐 자, 한다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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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자 뭐 했어요? 나는 알려줘라, 진짜 답답해 주겠다, 노니놀네들 저 호빵님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됩니까? 수영이 가능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수영이 가능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승관이 동작부터 승관이 동작을 이어받아서 연결동작으로 하는 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본인들이 왜 아닌 것처럼 자꾸 그러세요? 이건 안 돼 근데 나 여기 이 세 분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 이번 라운드는 우리가 지금 검증 대상이 아니잖아요 가시겠습니까? 한 명 정도는 있죠 그러면 한 명은 또 우리 쪽이잖아 그러니까요 최소 한 명은 있다는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 지금 우리 의심하니? 두 명 두 명 귀여워 야, 그런 표정 때문에 내가 눈 빠지는 거야 왜 이렇게? 어, 이러고 있을게 그냥 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엽씨부터 연결동작 하나, 둘, 셋 걸렸어? 걸렸어? 이상해요 대단한 형이구나 저기에서 이어가주세요 저기에서 이어가주세요 아, 저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해버려고요 이 동작에서 갑자기요 다들 이상해요, 오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어가다 아, 여기서요? 네 암하네 암하다 암하야, 암하야 이제 저 힌트의 속은 아니야? 확실해 야, 이게 암하니까 진짜 어렵네 이상해요 최악이다 유진이 발언권 있던데 유진이 얘기 들어볼래요? 우리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개인전 때 엄청 열심히 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이비 선배님이 제이비 선배님이 갑자기 1라운드, 2라운드 때도 의심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단어를 안다고 확실하게 증명을 못 하셨거든요 이 친구는 항상 한 박자가 느는 타성에 젖어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제이비예요 참나 제이비를 먼저 보낼 것인지 수빈이 형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어 종민이 형 같아요 계속 몰아가는 게 종민이 형 같아요 그래서 나도 과해 근데 뭔가 이런 그림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뭔가 유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하가 된 후에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일부로 저 어차피 그거 해야 돼서 못 먹어요 뭘 네? 동네아동 해야 돼 그거 해야 돼서 아, 아시면서 그냥 여기다 놔두고 갈게요 이게, 이게 여기서 더 그려드려요? 확실하게? 아, 왠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말도 안 난다, 진짜 이렇게 미리 떠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1, 2라운드 때 억울해서라도 미리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3라운드에 와서 이게 너무 시간차가 크니까 제이비 너는 캐릭터 다시 잡아와, 앞으로 야, 계속 오해받는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그래서 너무 제이비 선배님을 믿고 계시는 것 같길래 아, 뭔가 뒤집으려면 나한테 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표를 얻고 이야 의진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 맞아, 맞아 야, 유진이 보통 아닙니다 아, 그래요? 꿋꿋이에요? 형, 보통 아니야 형, 종민이 형은 보통 이하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시켰는데 반도 안 나오는 짜장면 있잖아 보통이요, 이랬는데 반도 안 나왔어 진짜 아니에요? 형, 팀장은 누구 못합니까? 지지합니다 와, 이거 어렵다 유진이 씨부터 가볼까요? 의심 가는 사람 먼저 탈락시켜 저는 느낌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소중했어 소중했어 진짜 이야, 이거 진짜 여기서 결판이 한번 났네 와 저도 제 소신껏 갈게요 저도 자 저는 왜냐면은 처음부터 조금 약간 아니었어요 딱 오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얘가 마피아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많은 말을 하시지 않으시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개인 감정을 싫어요, 여기가 내 촉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게 말을 조금 아끼시는 게 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고맙다, 예나야 오죽게 했어 오죽게 했어 예나야, 참떡참떡 예나야, 참떡참떡 예나야, 참떡참떡 예나야, 참떡참떡 자, 가라 근데 형이 지금 하는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나를 고른다고? 약간 부순간 선배님 저번에 부순간 선배님 같은 내가 그 전략을 썼잖아, 그러니까 또 쓰는 거야 예나 약간 그런 것 같아 예나가 말 줄이다가 알았어, 알았어 나 지금 마지막까지 물 좀 한 번 꼬겠다 한 번 꼬시겠다 한번 꼴게요 안좋아, 아키 신념 좋지만 저도 반전했어 갑자기 JV가 마피아 후보로 떠올랐는데 저는 오늘 이 형의 지금까지의 이 모든 횡설수설 누가 나를 붙이나 했다 내가 오케이 걸렸어 사실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조금 프로그램을 조금 더 살을 찌우겠습니다 더 찐다고 거기서? 형! 영화 같다! 영화 같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시죠 다시 한 번 더 이것까지 붙여줄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끝냅시다